한국어 팟캐스트를 만드는 하늘 구파입니다. 벌써 2022년 7월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진짜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오늘의 주제는 여름이 좋아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여름의 뜨거움도 좋더라고요. 코파님은 여름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더워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특히 한국의 여름, 많이 더워요. 특히 장마가 끝나면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많이 오는 기간이 장마입니다. 맞아요. 장마가 끝나면 한국에서는 많이 더워지고요. 땀도 나고 힘들지만 매력 있는 계절이에요. 코파님은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시원한 음식, 또 시원한 물놀이, 수영장, 계곡,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시원한 음식, 시원한 계곡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반대로. 고파님이 말했어요.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 한국 음식들이 많이 생각나요. 그러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 뭐가 있죠? 먼저 과일이 있어요. 한국에서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은 수박이랑 참외예요. 참외는 서양에서 먹는 멜론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노란색이고 달고 멜론보다 조금 작아요. 맞아요. 여름 하면 이렇게 과일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냉면입니다. 냉면. 냉면의 냉은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면은 국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국수를 냉면이라고 하고 평양냉면도 있고 함흥냉면도 있고 다 맛있어요. 평양, 함흥 이런 도시들은 다 북한의 도시죠? 네. 북한에서 만든 냉면이 인기가 많고 또 한국식 냉면도 있어요. 한국식? 다만 스타일의 냉면? 네. 그건 바로 중국집에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냉면. 조금 달아요. 아, 그럼 중국 냉면이 아닌가요? 중국 냉면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한국 스타일로 만드는 음식이에요. 한국식 음식이죠. 아까 전에 쿠퍼님이 시원한 것이 생각나요라고 말했어요. 이번 주의 표현. 시원하다. In English. One. Cold and refreshing. Two. Hot enough to make one feel refreshed. Three. Relieving or satisfactory. 시원하다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음식이 차갑고 산뜻해요. 또 음식이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해요. 또 세 번째는 기대나 희망에 맞아서 만족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차가운 것도 시원하다 할 수 있고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진짜 특이한 단어죠. 예를 들면 무엇이 시원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인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않을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에도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시원하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고 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어른들이. 맞아요. 목욕탕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규칙적으로 가는 사우나랑 비슷한 곳이에요. 뜨거운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죠? 오 시원하다. 네. 그래서 뜨겁고 속을 후련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 뜨거운 국밥을 먹을 때도 오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특이한 단어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차가운 목욕탕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마시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삼번뜻 같은 경우는 뭔가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세면대에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오 답답해요. 그런데 뚜려펑을 부었어. 그래서 갑자기 너무 물이 잘 내려가는 거예요. 시원하게 물이 잘 내려간다.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또 저는 자주 체하거든요. 체했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답답하다가 오 괜찮아져요. 그때도 와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거랑 관련 없이 뭔가 막혀 있거나 답답한 게 해소될 때 그럴 때 시원하다.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한국어 단어 시원하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재미있는 문화가 있죠. 한국의 여름에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열치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주에 한국 문화 이열치열 그때는 열로써 그것을 이겨낸다. 아주 특이한 문화예요. 특히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뜨거운 찜질방에 가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이열치열 문화입니다. 그럼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왜 먹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더 덥게 만들면 밖에 나왔을 때 조금 덜 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찜질방 가서 한국 사람들 꼭 식혜를 먹잖아요. 식혜를 평소에 그냥 먹으면 예를 들면 칠 만큼 맛있어요. 근데 찜질방 가서 뜨거운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더워진 상태에서 딱 나오자마자 식혜를 딱 마셔. 그러면 한 10만큼 맛있어요. 그 식혜가 너무 맛있어서 몸이 식혜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세포들이.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자기를 더 덥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설명이네요. 그런데 식혜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식혜는 그냥 코리안 라이스 펀치. 식혜는 아주 특이한 한국의 음료수입니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료수 안에 쌀이 있고요. 발효 과정도 필요해요. 저희 할머니는 집에서 식혜를 직접 만드시거든요. 호박 맛이 나는 식혜도 있고요. 호박 맛이 안 나는 식혜도 있고요. 저는 제 학생들한테 추천해주는 한국 문화 중에 하나예요. 식혜를 마셔보세요. 그렇습니다. 또 과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해요. 이열치열을 하는 과학적인 이유.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뜨거운 곳에 가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난 후에 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시원해지는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뜨거운 음식을 먹고 나면 실제로 시원해진다고 해요. 정말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더운 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뜨거운 장소에 가서 이것이 이열치열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아까 식혜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이 생각이 났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계곡에 가서 식혜를 많이 마시고 수박도 많이 먹었거든요. 혹시 쿠파님이 계곡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한국에는 산이 많잖아요. 맞아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를 계곡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한국은 산이 많은데 그 산에 나무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계곡에는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요. 근데 졸졸졸 아니고 꽤 많이. 한국 공부하는 분들이 물놀이를 생각하면 바다, 호수 가서 수영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계곡에서 수영하는 게 정말 일반적이고 또 시원해요. 계곡이니까. 숲속이잖아요. 물도 정말 시원하고. 맞아요. 피서라고 합니다. 피서. 여름을 피하는 방법으로 계곡에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시원한 곳에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곡이에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단어, 이번 주에 한국 문화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국 콘텐츠를 하나 추천하고 싶어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계곡은 개골개골이에요. 한국어에는 의성어가 많아요. 아까 쿠파님도 계곡물이 졸졸졸 흘러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졸졸졸 같은 단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졸졸졸은 계곡이나 바다나 강이 흐르는 소리예요. 개골개골도 비슷합니다. 개골개골은 무슨 단어죠? 개구리가 개골개골. 고양이가 고양고양. 아니요. 고양이는 야옹. 야옹. 그렇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강아. 먹먹이에요. 그렇죠. 개구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요. 개골개골이, 개구리가 우는 소리입니다. 아주 귀여운 유튜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유튜버가 저랑 나이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한국에서 갈만한 개곡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인기가 많은 컨텐츠는 바로 지리산에 있는 개곡에 간 컨텐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개곡은 개골개골 검색해보시고 제가 유튜브 더보기, 스포티파이 더보기의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시원한 개곡이 이런 것이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한국에서 꼭 하면 좋을 것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한국 사람들의 여름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이 좋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한국의 여름이 참 너무 덥고 끈적끈적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리워지네요. 한국의 개곡이나 한국의 식혜, 한국의 냉면. 그리워지네요. 저는 오늘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 음료수 얘기할 때 좀 신나는 목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별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없다면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포함해서 재밌는 거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저는 음식 얘기가 좋더라고요. 한국의 음식 문화도 아주 발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름이 좋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좋은 여름 보냅시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